땅을 벗어라 아 아 아 나 거기 갔다 자연농원 에버랜드 아니면 서울랜드 자연농원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 자연농원 자연농원이야 그쵸 근데 그때쯤에는 바뀌지 않을까 거의 시간 저 원래 아니야 아 그니까 그런 데를 다 에어레드니까 가까우도 1차에서 3병 2차 2차 2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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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병 2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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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병 5% 2병 야 아, 이거랑 짬뽕 밥이예요? 아, 이거랑 짬뽕 밥이예요? 아, 며칠을 열심히 뛰더니? 먹어 먹어 가져올거라, 생겼대 새우 마칠게요 밥, 밥이 한 짬뽕 밥이 한 짬뽕 먹을게요 야, 이제 재훈이니까 잘 먹겠습니다 야 야, 제 할때는 그거 아시죠? 야구자로 하는 게 형이라고요 야구자로 하는 게 형이라고 그래 아, 이거 라면 안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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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영상 오시는 거예요? 응 그는 우리는 저거 안되고 답은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와부터 처음 만들면 5개 사람 갖다 줘요 우리 고생하지 못해 그 다음에 두번째가 세번째 우리 마오타일 좀 없어요? 여기 있잖아요 얼마예요? 그거 안 나가죠 연탄 소량이 유명하죠? 연탄은 그냥 중국에서 일반이야 그냥 말해서 우리 소주식이잖아요 소주식인데 마오타일 같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어때? 응? 맛있다는데 저 두개 연탄 소량이에요 저거 이거하고 저거하고 병 똑같잖아요 아 그러네 회사가 틀려요 요즘 이렇게 잘 나왔네요 얼마예요 이거? 이게 대자가 중자가 2만 5천 하나 저거 좀 싸고 집에 있는데 저거 하나 저것도 연도가 있어요? 그게 연도가 있죠 그게 뭐냐면 뭐 뭐 뭐 뭐